태어랑아 짧은 거예요 짧은 거 뭐하지? 80점 해보겠습니다 실이 나를 달려갈 거야 뭐 청년의 사랑 티얼스 말씀만 하세요 청년의 사랑? 오케이 갑니다 77점 하겠습니다 77점 오케이 아 0점 할 것이다 0점 하고 그냥 들고만 있지 근데 그것도 방법이네요 와 이거를 듣다니 야 이거 진짜 분위기 잡았어 분위기 잡았어 창가로 왔어 야야 어 마이크 스탠드다 아 스튜딩 마이크였지 아 지금 카메라 워킹 봐 카메라 워킹이 진짜 음악 방송이에요? 마이크 음방 아니야? 아니 감독님 감독님 너무 강호 씨 여기 대박이다 너무 아련해 너무 아련해 아니 감독님 지금 저 조명 아 하 하 라인 노래를 듣냐 나를 기도했지만 더 이상 널 사랑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를 들려가 아 그래? 너무 잘하는데? 내 마지막 소원을 슬슬 무겁죠 이제? 아 이제 슬슬 무겁죠? 왜냐면 저 모두가 더 그래요 그니까 눈물도 참아야 했던 잘한다 잘한다 내 너네만한 힘이 들었니 너무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의 끝에 와 태양이가 원래 사실 이 게임이 빵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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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는데 저 카메라 봤을 때까지 엔딩 요정 엔딩 요정 태양이가 이 게임을 살려줬어 이거를 살리네 이걸 살렸어 이걸 살린다 아 근데 신입생분들이 지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반응이 유태양 최고 진짜 근데 진짜 멋있었어 태양이 진짜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심지어 노래를 잘해